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신규 민코인 하나 들고 왔구요 자 인물 민코인인 TKD 민코인이구요 자 TKD 민코인은 도쿠다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민코인 중 하나인데요 자 이 도쿠다 민코인이 오늘자의 맥시거래소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있구요 자 자전경에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상장 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민코인 중 하나구요 이제 10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TKD 민코인 어떤 민코인인지 많이 궁금하시죠? 자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TKD 민코인 정보 다 받아가시구요 자 특히 최근에 전반적으로 민코인들이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하루만에 이렇게 11만 6천 프로나 급등하는 민코인도 있고 3만 프로 2만 프로 급등하는 민코인이죠 자 혹여나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요 이런 민코인들에 급등하기 전에 단돈 만원 또는 10만원 1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셨다면 거의 하루만에 수억원 이상을 벌어 가시는 셈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민코인들을 놓친 거에 대한 포모가 굉장히 크게 오죠 그래서 지금 같은 민코인 초강세장에서 혼자 투자하지 마시구요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게 이런 민코인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민코인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코인 투자는 정보력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민코인이 시장에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유명 인사들이 관심을 갖고 큰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선점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민코인 절대 혼자 투자하시면서 큰 손실 보지 마시구요 민코인 자체가 하루만에 크게 폭등을 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90% 이상 순식화된 폭락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혼자 투자하지 마시구요 저희 스터디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문자 확인한 이후에 입장 링크 전송 드리구요 자 민코인 정보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정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시황 경제지표 발표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깐요 부담 가지지 마시구요 언제든지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TKD 민코인 지금 계약 주소 나와있죠 이 점 참고 부탁드리구요 자 계약 주소 복사를 하신 다음에 덱스 스크리너나 덱스 툴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민코인 정보가 조회가 되구요 자 특히 민코인 자체가 그 가치가 없는 코인이 대부분이고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민콘들이 많죠 특히 TKD 민코인도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민콘이구요 자 현재 코인마켓가 코인개꼽 등재되어 있는 상태구요 자 토크노믹스가 이렇게 나와있죠 세금은 1%가량되고 유동성 풀은 소각이 되구요 소유권 포기조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트위터상에 약 15,000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자 14시간 전에 이렇게 맥시 킥스타터 투표 승인이 되면서 정식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렇게 트위터상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구요 여러분들이 민코인 투자하실 때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나 트위터에서 유저들과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잘 하셔야 되구요 자 TKD 민코인은 5월 초에 최초로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큰 폭의 급등세를 보였었죠 거의 공 하나가 삭제되서 약 10배 이상 급등을 했었구요 그리고 일주일 기준 72%가량 급등세 나오고 있고 24시간 기준 35.4%가량 상승 주고 있죠 특히 맥시에 상장하고 나서 큰 펌핑을 줄지 아니면 조정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민코인 투자하실 때 수액 투자만 권장을 드리구요 자 수액 투자하셔도 민코인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구요 그리고 이 페페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점 대비했을 때 무려 10만배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셨다면 이 페페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 가셨을텐데요 자 TKD 민코인 지금 프로젝트 신뢰지수는 99점 만점에 99점이구요 자 상장 소식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실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시가총액은 약 744만 달러 수준이구요 하나 기준으로 약 9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신뢰가 26개 투표 중에서 100%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자 스캔코인일 확률은 낮다라고 판단되구요 이제 정식적으로 맥시 상장까지 얼마 안남았는 만큼 이 TKD 민코인 상점 전에 선점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가지지 마시구요 위의 번호로 7번 문자 주신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방에서 이 TKD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코인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서 올해 불장을 여러분들의 해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코인의 척도라고 불리는 이 시바이누 코인이 오늘 업비트장 기준으로 약 4.67% 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말인 즉슨 다시 한번 민코인 불장 시즌이 임박했다라고 판단이 되구요 자 비트코인도 지금 0.7% 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1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불장이 임박했다라고 판단되구요 자 이번 불장에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코인 투자로 큰 수업료 지불하시 마시구요 자 기회비용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방에서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구요 자 저는 오늘 이 TKD 잡아드렸구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용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